영복의 친구 소량기 시내가에서 강체를 잡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보게 친구 웃어나보게 어쩌나 말다툼 한 번 했다고 는 질 수 있나 개구장이 시절에 누가 컸나 귀를 재며 동무가 밭독길에서 봉착이 하던 자네와 친구야 친구 여보게 친구 웃어나보게 어쩌나 말다툼 한 번 했다고 는 질 수 있나 새 보름 날 동산에 둥근 날이 떠오르며 추억의 마땅정에 노을의 즐겁고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친구야 참 송혜야 너 악극단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었지? 그랬지 이번에 우리 동네에 창공 악극단이 들어온데 그래? 너 거기 가서 일자리라도 한 번 달라고 해보면 어때? 그럴까? 야 고맙다 친구야 그러면 진짜 한 번 가서 일해보지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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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거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아버지 주 Minnesota 대사